경고, 역할 상황극 본놀이 금지, 자기만의 캐릭터 대화 소설 금지, 댓글 침묵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 금지, 현재 유튜브가 언더테일 캐릭터 본놀이 유치한 무개념 댓글놀이문화로 고통받고 있습니다. 말도 안나오는걸.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자면 이 스파게티엔 아주 큰 문제가 있어. 바로 내가 이걸 이제서야 비로소 맛볼 수 있었다는 점이 그래. 감사합니다 선생님! 왜냐면 일찍 먹어봤다면 니 스파게티가 이딴식으로 소름돋은지 미리 알았을테니까. 저, 죄송합니다. 아니, 내 말에 꼭 차라처럼 소름돋다는거였어. 응? 좋은거야. 감사합니다 선생님! 저러는 게임에서 소름붙는 엔딩을 보여줬잖아? 어, 언다인, 미안한데. 내 스파게티가 문제있다는건지 없다는건지 잘 모르겠어. 잘 모르겠다고? 그럼 단도지비적으로 말하지. 니 뼈들을 챙겨서 당장 나가! 넌 더이상 여기있을 필요없어. 그동안 고마웠어, 언다인. 왜냐면, 넌 당장 스노우딘 최고의 음식점에서 일해야할 실력이거든. 그, 고마워 언다인! 단, 스노우딘은 음식점이 크리비밖에 없지만 말이야.